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입니다 더 워킹데드 에피소드 2 에피소드 3죠 더 워킹데드 시즌 2 에피소드 3 드디어 한글 패치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3 안좋은 방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너무너무 기대되는데요 아 너무 재밌겠네요 아하 이때 용서가 이루어졌었죠 아하 네 여기서부터 시작인가요 클레멘타인 클레멘타인 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뭐하는거죠 아 나비를 보고 있었구나 나비인가요 나방인가요 잡나요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클레멘타인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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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클레멘타인의 친구가 된 그 아이죠 네 따라와 준 경우가 없다고 우린 친구잖아 네 이 친구랑 저는 친구니까 우리 같이 사진 찍었었죠 네 네 사랑 어 오케이 어머 여자애들한테 그게 말 버릇이 그게 뭐야 여자애들한테 그게 말 버릇이 그게 뭐야 네 워키토키만 보면 표정이 변하는 클레멘타인 죄송해요 네 커버는 굉장히 무서운 남자죠 어깨에 총을 맞았는데 어 전혀 어 어떻게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통이 심각할텐데요 고통이 심각할텐데요 여러분들은 괜찮나요? 너한테 말했지? 너한테 말했지? 너한테 말했지? 헤이 헤이 아하 흠흠 아 네 그렇습니다 흠 에피소드 3 안좋은 방향으로 흠 흠 흠 흠 흠 흠 캐니가 워낙 성격이 좀 있기 때문에 걱정이 좀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전에 나온 그 여자로 봤을때는 어 어 어 300데이즈에서 어 나왔던 멤버들이 간 곳이 이 커버의 어 집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그래픽 참 좋네요 네 팀 백스템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 번역해주신 덕분에 우리가 재미있게 플레이할 수 있죠 우리가 재미있게 플레이할 수 있죠 아 아 아 어 나 아 아 아 아 모든 것들은 우리의 목소리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습니다. 너는 Bill처럼 우리의 말입니다. Bill? 이 시간에는 Carver, Carver, Carver. 이제는 Bill? 아, 알겠습니다. 너희도 그냥 가고 싶지 않나요? 그는 여기가 있습니다. 말해 다시 말해. 다시 말해. 나 이 녀석이. 나 이 녀석이. 아니, 맞습니다. 너는 사람입니다. 너는 안 이해하지 않나요? 그는 다른 것입니다. 그는 나쁜 것입니다. 너 왜 말해? 우리 죽을거야 우리 죽을거야 우리 죽을거야? 아니요 그 죽을거야 너 너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너는 정말 두려워하네 너가 그가 우리의 사례를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앉아서 그가 우리에게 일을 하겠지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거야 월터가 너의 도와줄거야 너의 도와줄거야 아하 일단 케니는 진정시켜야 됩니다 아 그러게요 루크 루크가 있었죠 네 케니는 아무도 믿지 않죠 일단 두고 봅시다 침착하게 네, 클레멘타인에게 도움을 청하네요 믿어줍시다 어, 켄니 켄니는 풀려났는데 네, 저 뚱뚱한 흑인 여자는 300데이즈에서 마지막에 사람들 데리러 온 그 여자죠 네, 카본은 완전히 여기에 지도자군요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독재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음식이 엄청 많네요 정말 많네요 네, 얘네들은 좀비를 럴커라고 부르죠 네, 위협적이고요 네, 아빠를 원하는 사람 클레멘타인이 데려가 줘야죠 한 대 맞나요? 아, 네 애처럼 굴지 마 금방 돌아오실 거야 힘내 금방 돌아오실 거야 클레멘 목소리가 많이 잠긴 것 같은데? 마치 소년의 목소리처럼 진정하게 보입니다 조용히 못하실 거야 빌이 왜 그렇게 불러 갈 거야 비울 수 있다면 더 안주 없이 지속하게 돼 우리는 우리의 교육을 이 교육을 흑인으로만 만들어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네 네 보네이구요 빛을 비추자 라고 하네요 무슨 자기가 종교 지도자라도 된 듯한 여러분, 자기가 종교 지도자라도 된 듯한 내 침대까지 레지 한쪽팔이 없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너한테 뭘 했지? 이게 더 이상할 것 같긴 한데 살아있어 내 핸드폰 넌, 진짜 안 돼 내가 말했을 때 이거 일어났어 후에 너희들 left Reggie helped us when we ran away I know I feel the same way what happened to his arm I don't know we were all running out together but then he fell and everybody kept running I know he had both his arms then they got me working outside I... lurker 내가 일어났어 내가 일어났어 흔한 건 흔한 것들은 내 삶을 죽을 수 없어 정말 무서워 너무 무서워 봐봐 너희들에게 도와줄게 네 Reggie 어 hey Troy 이제 놔둬 빌은 너희들아 빌은 너희들아 빌은 너희들아 너희들아 빌은 너희들아 빌은 너희들아 빌은 너희들아 빌은 너희들아 트로이 아 근데 이건 좀 심각한데요 어... 리가 그러면 살 수도 있었... 다는 걸까요 어... 너희들아 너희들아 헤이 저는 Reggie 아리따 헬로 그리고 켄니 헤이 헬로 너희들아 이게 너희들아 괜찮아요 저희들아 저희들아 이름은 밝혀야죠 My name is Clementine It's very nice to meet you, Clementine Hey, where's Carlos? Bill's already got him looking at some folks Oh, okay Good What about Pete? Can you guys save it for the morning? 어허어? 어? 저 사람 누구지? 어허 마치 리들 영상스럽게나 흑인이군요 마이크 음 피곤하면 까칠하다 아무튼 여기는 사람도 많고 물자도 많고 그렇습니다 저게 누구죠? 어머니 내장을 치렀다고? 그건 미친게 아니야 머리가 좋은거지 널 정말 못하다고 생각해요 레기 넌 제가 진심으로 어디서 가야할지 궁금해서 음식을 찾고 우리는 음식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고장과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물고가 더욱 클릭하고 음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우리는 가진 건물을 더 많이 뚫려하고 모든 걸 통해서 작업을 하는 것 같고 하지만 그것만은 제기만은 데이터가 아니라 저렴한 기능이 생활이 생활이 생활을 하고 처음에 그녀를 먹었습니다 네, 우리 아이가 딱히 물고기 때문에 에이터가 있어서 일정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는 물고기 때문에 안전해가 많습니다 저는 그냥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사람은 커버를 옹호하는 사람이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가 더 많이 도와주신 것 같다. 그리고 더 많이 도와주신 것 같다. 우리가 안 도와주신 것 같다. 내가 다가야 하는 것 같다. 그럼, Carver은 정말 좋은 사람은, 당신은 없을 것 같다. 우리는, 오후에 더 많이 얘기하자. 오후에 더 많이 얘기하자. 그냥 quiet night, 그리고 내일 또 만나요. 그가 말하는 것 같다. Bill은 모든 이유가 죽을 때, 내가 도와주신 여러분이 없었다. 아우 좀 복잡하다 좀 복잡하죠 아우 너무 좋았다 아 네 쇠 알겠습니다. 아 일단은 지금 좀 보면 일단은 어 지금 스토리가 약간 약간은 저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스토리인데요. 아무튼 이것저것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레멘타인과 생존자 무리들 그리고 여기 있는 캐닉까지 포함해서 커버의 무리에 오게 되었죠. 커버에게 오게 되었는데 어 약간은 스트레스를 좀 제가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장인물들의 어떤 관계가 너무 복잡하고 커버라는 존재도 좀 그렇구요. 그 다음에 이 아무튼 새로나온 인물들이 너무 너무 신규인물들이 좀 너무 많은거죠. 좀 너무 많은거 같아서 한번에 정리가 안되는데 아무튼 보도록 합시다. 여기부터 한번 볼까요? 셔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안 열리겠죠. 네 음 그래요. 확실히 그래픽은 점점 더 좋아지는거 같습니다. 네 좀 위로 올려다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조사하기라고 나오는게 그냥 보는거겠죠. 자 사다리를 좀 살펴보고 네 다른것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어 여기는 흠흠흠흠 같은 그룹이라 그래도 계급이 나눠져 있는거 같죠? 안쪽에서 그룹이라고 말하는 어 그러한 계급이 있고 걔네들은 저 안쪽에서 총 들고 잘 살고 있구요. 그 다음에 어 그룹에 들어가지 못하는 예를 들면은 2등 시민이죠. 2등 시민 좀 아랫계급의 사람들은 이렇게 밖에서 좀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거 같습니다. 호스 감기 음 자 아무튼 여러가지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흠흠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죠? 사다리도 밧줄도 넌 좀 볼까요 펜스? 또 만지면 한소리 들을거 같아서 네 만져볼 필요는 없을거 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안되죠? 또 그러지말라고 한소리 들을거 같죠? 클레멘타인 제가 정말 잘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네 이렇게 내거 같았습니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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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 어머나 어머나 인종차별적 발음까지 서슴없이 하는군요. 네 네 켄니는 아 클레멘타인이 믿음직한건 저도 알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어린 소녀에게 저렇게 의지 하려고 한다는 네 아무튼 이렇게 어린 소녀에게 의지 의지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전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발로 차지 말라고 하겠습니다. 어? 어디 어린 여자의 배를 발로 차? 어머나 일장 연설이 있는건가요? 이번엔 또 워커라고 합니다. 이번엔 또 워커라고 합니다. 과거로 묻어두자 과거로 묻어두자 과거로 묻어두자 네 전형적인 공부 못하네 컬로스 네 네 네 죄송합니다 아 사라 아 카카오버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그럼 끝이 안되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없는 저번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없는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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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데서는 진짜 살아갈 수가 없네요. 아, 그냥 좀 심한 말이지만 좀 닥치라고 할 걸 그랬네요. 이 여자애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아빠를 위해서라도. 카를로스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자기 딸을 남이 씻혀서 때리네요. 아, 어머나. 아, 저 인간의 존엄성을. 인간의 존엄성 같은 건 생각하지 않는군요. 비료? 아, 젠장. 클레멘타인! 네. 아, 여기. 아, 아, 여기, 400대에이저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다 여기서 나오는 카버 패밀리로군요. 바니가 기다려. 헤이, 나, 나 일 시작할 때. 어, 아, 아맨 아맨 아줌마 잘못이에요 전 본의같은 타입이 제일 시 있습니다 계속 후회를 하라고 하면 돼요 계속 후회해 그럼 되지 탄약이 많기도 하네요 왜 You're in the first night. You're in the first night. You're in your first night, right? I know that it's so comfortable, but it's safe I'm worried about you, in a lot of places are more of a day than what you're talking about. You're in no prison because my first night is in prison It ain't a prison. It's more like a work release. You're in the prison and prison there to be more of a... I... probably... I don't know... I've never been in prison. I'm never in prison. I'm not sure about you. I'm struggling with my reputation. 보니가 참 웃기네요 루크와 카를로스 그러고보니까 루크 루크와 카를로스 루크와 카를로스 루크와 카를로스 그러고보니까 루크 루크와 카를로스 에이 그는 그의 일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는 계속해서 그는 이 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I don't know. I guess I just wanted to be somewhere comfortable for a while. What changed? I don't know. I've been trying to figure that out myself. I mean, and I ain't easy keeping a group this big fed and protected. I don't envy that position. 여기 사람들은 전부 다 커버를 옹호하고 애써 이해해주려고 하는군요. 아니, 안타깝다는 게 아니, 남의 여자한테 손대고 애들 때리고 이게, 이게 안타까운 건가? Maybe Luke was right about him. I wish he was around, but I just hope he's safe. Hey, Bonnie. Is that girl down there? I need to come get her. Yeah, she's here. Okay, I'll be right over. I'm sure it's fine. Oh, almost forgot. I grab this for you. Huh? What do you think? I found it at the lodge you all were at. I think it might be for skiing. I had to wait for no one to be around to get it to you. It's cool. I like it. Well, I'm glad. I thought it was cute, but I didn't know what you think. You better watch yourself. I think some folks might be jealous of that cool jacket of yours. Oh, there you are. What's the ugly jacket? Tavia. What? Never mind. I'll see you later, Clementine. Come on. 네. Follow me. Come on. 본인은 개인적으로는 착할지 모르겠지만 카... 커버에게 동조한다는 것만으로도 어... 용서할 수 없습니다. 네, 아무것도 순대지 말라고 하네요. 식물들을 키우고 있는 것 같고요. 사라는 울고 있고요. 마음 굳게 먹어. 강하게 키워야 돼요. 때리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네. 아직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달래줘야겠죠. 네. 어허... 어허... 음... 음... 예, 알아요. 레니였죠. 레지. 레지. 엽. 타비아라는 여자는... 오케이. 우리 좋은 작업을 해야 돼요. 캠프가 우리의 계획이 계시네요. 어서, 내가 뭘 할게. 아주 쉽죠. 아, 그리고, 빌이 저녁에 저녁에 말한다고 말했을 때 그 전에 그 전에 그 전에 내가 놀랐지 않나요. 하지만,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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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녁에 들으시나요? 저는 그 사람처럼 얇은 흙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시어에요 네, 설마 뭐 가지치기 뭐 이런거 하는건가요? 아, 열매 따기 하는거군요 흠흠흠흠흠 아, 나름대로 가드링을 하고 있는거구나 아, 맞으세요? 에이, 그댄지 왜況? 그가 저녁에 있어? 뭐지? 그는 그가 딱히 죽죠 그는 그로부터 죽었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는 McDermott을 모르지고 towardile지 못하고 싶다고 생각해요 나은, 그들이 고 약하고 싶기도 했어요 그는 못하잖아 저가 그는 것은 그런거같이 것 같아요 그는 Bill은 도착하지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가 저의 oro에 대한 문제를 상관하게 하신다고 생각해요 아닐까? 래진이는 뭔가 좀 어설픈 사람이군요. 능숙하지가 못하네요. 아이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구요. 진행이 너무 빨라서 제가 어떤걸 하든 말로 끼어들기가 어려운것 같습니다. 여기서 영상 잠깐 끊어 가겠습니다.